친구도 아저씨 들으며 다리 넣어 그 다음에 뒤로 편안하게 넣어볼까 그 다음 손 어떡해 이렇게 하는 거야 다리 좀 먹어볼까요 자 선생님 누워서 그냥 가면 돼 알겠지 뒤로 편안하게 했어도 돼 하나 둘 셋 우리 다음 친구 친구도 아저씨 들으며 다리 넣어 알겠지 자 다리 넣고 그렇지 그 다음에 뒤로 편안하게 넣을까 그리고 잠시만 그렇지 손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다리 먹어볼까요 그렇지 우리 손을 좀 더 먹어볼까 그렇지 자 이 상태로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해 해 해 해 해 해 해